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당장 시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4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102명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전수조사를 보여주기식이라며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이라며 전수조사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부패 조사 권한을 갖춘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국민권익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힌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했고 신뢰한다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하고 추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감사원의 조사에 즉시 응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밝힌 대로 국민의힘은 102명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아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서 국민 앞에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